하나, 둘, 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액션! 많이 할 때... 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나를 모르지만... 너 알아들은 거 아니야? 너 알아들은 거 아니야? 스탠드 바이 미 이게 알아들은 거 아니야? 샤이니 노래 아니야? 야, 너는 넣어봐. 야, 너는 넣어봐. 이거 교복방법! 자, 골라요! 아! 알았다, 얘 알았다. 나래! 나래, 됐다. 아, 나와야지. 옷보다 남자. 설마. 자, 이제... 오케이! 스탠드 바이 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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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면 시동을 걸잖아요. 신도겹! 이거네, 이건 인정이야. 아... 힘을 딱 주네, 뭐. 신도겹 씨! 그래요. 이제 드시게 해주세요. 그럼요. 무조건! 꽃종련들! 갑니다. 여방, 플레이. 야, 음질이... 음질이 동협이야, 음질이야. 동협이 동협이야. 아, 뭐지? 신! 뭐지, 이거? 3, 2, 1. 실패! 아니, 뭐지, 이거? 플레이, 다시 한 번 플레이. 왜, 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황소연! 황소연! 첫사랑! 아니야! 그러면 실패! 동협! 이거잖아요, 사랑을 그대 품하네. 아, 맞아. 자, 사랑, 알? 정확히. 사랑, 을. 사랑, 을이야, 사랑은이야. 정확히. 사랑은. 사랑은이야? 정확히 해야 돼요. 사랑, 을. 정답입니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자,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자, 내리고. 내리고. 자, 세 손금 불고. 손가락 요거 해야죠. 카메라 보고. 양치, 분노. 양치. 그럼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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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하하하하하. 성공, 성공. 아, 이거 왜? 아, 성공이에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신노엽, 한해, 광수. 자, 갑니다. 공방, 플레이. 어, 나 이거 들어가는데? 야, 이거 뭐냐고. 어? 광수! 광수! 나의 아저씨! 실패! 나의 왕쟁이야. 아! 그거, 그거! 아! 플레이! 뭐지? 야. 그냥 마셔, 어? 어? 신문서. 아, 그냥 다 잊고 마시자고. 어? 너도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다고! 어, 이거 뭐더라? 이 한 잔에 모든 걸 잊자. 한 잔에 모든 걸 잊자.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차기는 거다. 어? 신! 영화인데? 그거다, 그거. 커피 프린스. 실패! 영화잖아. 이게 요즘 노래인데. 자, 힌트입니다. 놀토의 배우분들이 나왔었어요. 네. 신동엽 씨는 또 이 드라마를 알아야 되고. 나왔을 때만 박수는 치면서.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드라마가 왜 이제 나왔냐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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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꾼 도시여자들. 술꾼 도시여자들. 술꾼 도시여자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술꾼? 술꾼? 아, 애매한데요. 도시. 술꾼? 아, 애매한데요. 도시여자들. 정답입니다. 방수 형. 방수 형, 어떻게. 방수 형. 진짜 배뼈 땅 같은 소리니. 빨리 바로 내가 물어보고. 뒤에 한 잔에 모든 걸 잊지. 왜 아팠어? 방수 형! 나이 아저씨! 다 잊고 마시자고.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봄 씨. 멘탈이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래도 돼. 너무 걱정. 방수 형 씨 이 노래 부른 사람은 누군지는 알아요? 네. OST입니다. 노래를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좀 서운하다, 진짜. 매일 들어요. 매일 듣는데 매일 들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아저씨라고. 오늘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를 오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 나는 이거 본방 못 보겠다. 난 너무 뜨겁다, 진짜. 진짜로 동해병이 술꾼 두셔야죠. 안돼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라고. 이것만큼은 그냥 드린 건데. 내 노래 아는데. 내 노래 아는데.